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차라리 법을 어기고 벌금 천만원을 내고 말겠다 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하실 건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까지 뺏길 수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을 받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단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무산될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실거주 의무가 무엇일까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최대 5년간 반드시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택을 양도한다거나 아니면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표를 보시면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 2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족쇄죠 2021년이면 이제 한창 집값이 오를 때라서 이렇게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이걸 조금 막기 위해서 일종의 족쇄를 채워 놓은 건데 이 족쇄를 올해 1월 3일 날 윤 정부가 이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서 전매 제한 완화와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라고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서 전매 제한은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풀렸는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이렇게 단순화되면서 많이 풀렸는데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일종의 개정안이죠 이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발표했는데 지금 12월 중순 지나가는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폐지하고 싶지만 중요한 건 법을 바꾸는 거라서 야당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기국회는 이제 끝났고 임시국회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지난 6일 날 법안 소위에 상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무산될 것으로 거의 보이죠 물론 이제 오는 한 20일쯤 추가로 법안 소위를 열었을 때 그때 상정이 되고 통과된 다음에 임시국회 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무산된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희망까지 이제 무너져가지고 정말로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무산되면 물론 이제 그 다음 희망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되면 또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이번 국회에서 봤을 때 무산된다면 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어떠한 벌칙을 받을까 이걸 좀 봐야겠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위반했을 때 벌칙에 대해서 일반인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러니까 위장전입 같은 실제로는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곳으로 속이면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징역을 보내진 않겠죠 대부분 벌금 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일부 수분양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차라리 벌금 내고 이거 어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잔금을 치를 자금이 부족하신 거죠 내가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그냥 내 돈 주고 잔금 치르고 내가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잔금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냥 벌금 내고 쉽게 말하면 전세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기사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금으로 끝난다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벌금 또는 과태로 끝난다면 문제는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벌금 내고 나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여기에다가 매입신청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팔아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여기에 판다면 얼마에 파는 거냐 이걸 만약에 제값을 받으면 그냥 벌금 내고 팔겠죠 제값을 쳐주면 시세만큼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얼마에 파냐면 일단 분양 받으신 분이 납부한 입주금 뭐 분양가겠죠 여기에다가 이 입주금에 분양가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그러니까 입주금을 은행에다가 1년 동안 맡겼을 때 발생하는 평균 이자 이것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면 당연히 손해죠 더구나 실거주 의무가 붙었다는 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인데 어쨌든 주변 수세보다는 낮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입주했을 때 금액이 올라 있을 텐데 이거 제가 받지 못하고 그저 분양가에다가 이자 조금 더 한 거 이걸로 판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물론 이제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분양가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곳이 있다면 그런 곳들은 팔만 하겠죠 좀 더 받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조금 올라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파는 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택이 LH에 넘어가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실거주 의무가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폐지되겠지 하고 분양받았다면 내가 잔금 치를 능력 부족하지만 어차피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될 거니까 나중에 내가 전세 주고 자금 치르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폐지가 안 돼가지고 실거주 의무 해야 된다면 이분들은 상당히 억울하고 좀 분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제가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이번 임시국회 등 처형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길 개인적으로 정말 기원합니다 어쨌든 1월 3일 날 그 당시에 정부가 이 폐지 법안을 방안을 발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택법이 실제로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지만 법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소급해가지고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들도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혜택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이 조속한 시기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 3,786가구입니다 제가 서울과 경기 일부 단지를 표로 만들어봤는데요 입주 예정 일자를 보시면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 입주 예정이라면 이번 국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국회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당장 내년 초쯤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실 텐데 그래서 조속한 시기에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저항 안 된다면 좀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현재 법은 최초 입주 간행일부터 입주거든요 이걸 조금 바꿔서 양도라든지 증의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처분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입주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라도 조속한 시기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법과 법령으로 벌금과 과태료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간행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거주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자는 분양받은 사람이죠 반드시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입을 신청하는 거니까 그냥 LH에 팔아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 끝에 보시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 할 수 있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러실 거예요 나는 거주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살지 않고 세줄 거야 그러니까 난 해당 안 되겠지 라고 하실 텐데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게 3항에 나와 있습니다 LH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받은 사람이 매입 신청해가지고 그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거주의무자가 1항을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은 걸 알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주택을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LH가 내가 이 집에 살지 않은 걸 알 수 있을까 라고 하실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조사합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요 아니면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그 집에 가서 문 열어보고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알게 되면 LH는 그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LH의 집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얼마에 팔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한 입주금 그리고 그 입주금에다가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평균 이자를 적용한 이자 이자 조건 대주는 겁니다 적정한 이자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받을 때 금액보다 입주할 때 그 집의 집값이 올랐다면 이렇게 넘기게 되면 굉장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다면 그럼 이렇게 파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올라있을 거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벌칙과 과태료 부분인데요 음 제가 이 법 전문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 나온 것들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해당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씨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음 실거주 의무 기간 내 집을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전세를 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 어기고 과태료 내겠다 전세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법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거주 의무 기간 중에 2년부터 5년이죠 그 사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예요 이게 1년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보시면 LH에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그냥 세를 주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 처음 보셨지만 어디에도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세를 줬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게 없잖아요 LH에 매입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거주 의무자가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실태 조사할 때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해당 주택의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이때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그냥 기사 믿고 그냥 뭐 세 주고 과태료 내면 돼 라고 하셨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앞선 나왔죠 LH가 거주하는 기간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주택을 매입하잖아요 LH에 집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앞선 기사에서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거주 기간에는 집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더 무겁게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천만 원 해서 조금 깎아줄 텐데 이걸 덜 깎아주거나 아니면 천만 원 다 받거나 이게 좀 더 괘씸하다 라고 느껴지면 징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괘씸죄가 적용되면 그래서 집을 파시는 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솔직하게 이게 속인 자가 이렇게 벌금이니까 물론 이제 집 팔기 너무 아까우면 어떻게든 잔금 말은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LH 파는 게 늑이다 라고 하실 때는 솔직하게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주 못하고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좀 LH가 사가세요 라고 한다면 과태료나 벌금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중한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고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사실 법 조문에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에 꼭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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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